선수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 스트라이크로 십사 년 동안 선수생활을 했습니다. 행복했습니까? 물론 굴곡은 있었어요.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굴곡은 있었지만 그 삶이 굴곡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. 너무 이게 평탄하게만 가도 재미없으니까 좀. 실현 이렇게 업다운이 있어야 좀 흥미를 얻고. 그 기간만큼은 저한테는 더 없이 좋은 인생이에요. 그 안에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방법도 배웠고. 모든 걸 아주 많이 느꼈던 십사 년 동안이잖아요. 특히 축구로 따지면 공룡 선수는. 스포트라이트나 비난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 숙명이에요 그게. 그거를 안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정신적인 면을 잘 다듬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. 안 좋을 때 좋을 때 다 여러 가지 전부 다. 당연히 행복했죠. 스포트라이트나 비난한 소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